머리 긴.. 머리 긴.. 머리 긴.. 머리 긴.. 바로 자요 고난이 되면 빨리 해주시고 해주셨다 어제도 무릎 한밤 아니었습니까? 잠 못 잤어요? 한 번 불을 다 켜갖고 뭐하고 불까지 다 켜갖고 말하고 잤어요 나도 낭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울 줄 아거든요 그러구나 우리 일찍한 법이구나 오늘 몰랐어요 비실보다가 해야 사람.. 아이고.. 아직도 손이 할 수 있는 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졌는데 아직도 손이 할 수 있는.. 예.. 어.. 일단은 뭐.. 예.. 소원을 맡은 세일이 아까 말해드리고 여러분들 어제는.. 무서운 일이 아니면 뭐 어땠든지 주말에 벌어졌던.. 시즈보컬 뉴스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문자샵에 정보원짜리 모시고 싶어서 외궈주고 가도 돼요 미디 동자니까요 이리로 만들어주시고 신청곡은 요즘 꽂힌 거에요 오랜만에 또.. 예.. 헤이 에이징 여러분도 이렇게 숙제 두 개만 던져보아요 그리고.. 유리로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 가는 문자샵에 정보가 되겠나요? 짤보로 정보 200원 예.. 어.. 미디 동자니까 유리로 얼마나 보내주시고 1주 반경을 그분들 만났는데 한국 방송통신대학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순대로 나에게 가려줘 다시 잔은 나의 대학교 오 가렵게 시작했어 무조건 후려했지 무조건? 그래 가렵다고 생각할 땐 무조건 무조건 알다 뿌리기가 간편하고 무조건 떨기 무조건 후려했지 무조건 후UE가 무조건 후려했지 무조건 후려했지 차이소 주관자동차 캠보이호의 CC 리댕이 무조건 화이트!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신이 쟤니야! 자매소 무조건! 무조건 화이트! 주말 자동차 캠보이 100 CJ 리덱과 트럭이 요즘 잘하는 이왕 가정비 끝내진거? 옵션 팡팡! AS 확실한거? 아니 수입자인들로 신차별 프로그램이 있다는거? 우와 캠보이 610KB1과 트럭이 모두 다 2014년 3월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증정 주말 자동차 현태에서 화이카 안전부장 캠핑 어... 차도 막힌네 무조건 다가 잡자 어? 어? 선미지! 무조건 잘 따라와 사막 잡아라 사막 잡아라 사막 잡아라 사막 잡아라 안전운전 하세요 현대해산 하이 하이 날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움을 못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냈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좋은 이야기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주제는 잘 듣습니다 많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손을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되는 위험한 날을 위하여 잘됐내면서 구해주세요 저기요 저 이번에 내려요 네 에듀카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요 우와 진짜요? 완장에도 같이 내려요 아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을 찾아봐 교직원 공무원이 선택한 다퀘이 손을 부어 에이 디디카 가입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숫자가 배워보는 교촌 오리지날 교촌을 배우고 본체를 도착하죠 좋아 먹기 딱 좋은 교촌의 하반기는 숨을 닫아져라 교촌이 탈색을 해내는 전부가 무시길라 교촌은 이런 지킹입니다 이 진진이 우리 교촌지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시간 12시에 전개의 이만복 인사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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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의 이만복 이 느낌 이 느낌하고 느낌 있는 라디오 매일 다 듣고 싶은데 정화의 이만복 김진영입니다 정화의 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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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정화의 이만복 최상자 모두 다 피고 없겠지만 또 다시 니가 내리면 힘든게 숨겨봤던 너의 행복이 없으니 다시 돌아와 널 찾나 이런 오늘날의 날 찾아와 맘을 새로 외웁니다 니가 그저 가고 너도 알아서 저기 조금씩 그저 가겠지 너의 행복이 없으니 또 나의 미래더지만 지금도 내가 너를 보며 다 품에 놓고서 볼게 널 찾을 수 있어 니가 그저 가고 너도 알아서 니가 그저 가고 너도 알아서 다 품에 그저 가겠지 다시 돌아와 너도 알 수 있어 또 우리 집에 그저 가고 너도 알아서 다시 돌아와 너도 대한 네 그러시라고요. 이혜진 씨의 신청곡이었을 때 우리 9602번이 비스트 비가오는 날에 선곡 정말 감사하고 요거는 또 강원들께서 선곡 하신 거기가 기간이 되죠. 그리고 제가 선곡 숙제를 두 개 대로 냈어요. 주말 2주 정도. 그리고 오늘의 보충 노래 최소상으로 이렇게 들으면 빨래 걱정하거나 하라고 생각하셨지만 오늘 상품 노래 듣고 싶어요. 박혜웅의 주의를 걸어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거, 딱따딴, 딱따 딱따 kot기고. 왜, 난 근데 난 잘 모르거나 일단 따빰따따, 딱따따, 다 불을 했네요. 이, 꼭꼭이 같지? 불어내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고서님. 침대에 드디어 면접 부르고 가요.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아무리 어디서 넘어도 블럭핑크가 또는 없었는데 한국어슷을 읽거든요 지금 다 한국어슷 연장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신총국은 버즈의 나를 찾아가는 경우를 들었고 나이? 나이 길어오고 떠나는 이유가 아닌가요? 선생님 이런 순서를 지금 큰일 나요 면접부터 지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하지 마요 잘 되고 나서 연장해도 상관없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부잠스러워요 연장을 하면 앞에 약간 막탄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동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게 훨씬 더 좋은데 연동자가 안보이는 역할을 얻은 듯이니까 상단하지 마시고 연장을 보고 나서 사실 또 대통이게 더 파이팅입니다 이웃시대 아니에요 선생님 외국어 칠사에 있는 분이 백지영 총만한 것처럼 하고 싶어요 오늘 네사람들이 노인이직 가면서 갑자기 엄마 나 날개 싶어요 했는데 또 날개가 없잖아 하니까 생통위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손방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 많이 컸구나 오늘 아이템 때 있잖아 라고 너무 이게 놀랄 일인가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에 놀랄는 줄 알았는데 아들 많이 컸구나 아니 지켜 눈앞에서 적들 적는 모습을 보면 아들 많이 컸구나 놀랄텐데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네 오늘 뭐나라 소통이 좀 날리내드나 엉뚱한 상상으로 행복할 시기인 것 같아요 엉뚱한 상상으로 엉뚱한 상상으로 일괄시기 상상 중에 누가 되지 말고 선생님 라이트문지 한번 읽어주지 말게요 그리고 저분 분이 요즘 캠핑에 제대로 꽂혔어요 아 주말동안 공작하고 예약하고 오늘 2시부터 공기봉원이야 손자촌 군역원이고 그거 기대될드립니다 어 장기영아 공수기 읽어주세요 이 노래를 한 번이니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수기가 멀랄고 지레드가 날아오고요 골발라스나 이만 어리발만 말이고 선생님 이제 웨이커 야 웨이커 웨이커 캠핑에 꽂히면 정말 해놓을 수 없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음 저는 아직 캠핑의 진위를 배우기도 했는데 한번 더 한번 해봐야죠 캠핑의 진위만에 아무것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어스의 노래 한 번 해드렸는데 좀 분위기 같은 노래 딱 들었잖아요 좀 사투런 노래 저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박혜경님의 준비를 걸어 지금 소리된 목소리도 선물라고요 최구상목원님의 진정홍이다 준비를 걸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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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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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황수리기 황수리기 약간 황수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도 언니 만약에 옛날 치과에 있으면 언니 어떤 직업을 하고싶어요? 그냥 공부에 그냥 공룡이라고 하고싶어요? 아니 공룡이라고 할 것 같은데 믹스 믹스 그 중에서 그 요리하시면 아 아니 그냥 도쿨에 있는지 내가 먼저 먹으면 그럼 그거 안돼요 요리하는거에요 요리? 요리사? 요리사 제가